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로운 시작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뭐 제가 또 있는 자리를 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아직 이게 완전히 옮긴 거 아니라서 옮기면 어디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출발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부터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FMC를 앞두고 있고 많은 분들이 파월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일단 9월은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건 일단 기대인플루에이션이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 밀이랑 옥수수 가격도 가뭄이 너무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FMC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유가나 곡물, 식품 가격 문제 때문에 금리는 시장이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점 때문에 기자회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시장의 금리 예상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2023년 9월 20일 이번 FMC를 보시면 동결 확률은 9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동결을 했다 그리고 최종 금리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도 오르고 식품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또 인플레이션 자각할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여기 아직까지 엄청 크게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가격적으로나 왜냐하면 파울이 계속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화 인플레이션에 많이 주목을 안 하는 모양새인데 아마 질문이 제 생각에는 나오긴 할 겁니다 파울한테 최근 유가 상승이나 식품 가격 상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파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파울이 이제 이게 좀 일시적이라고 본다 유가 상승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크게 틀지 않을 거라고 한다 라는 투로 얘기를 하면 시장이 원하는 발언을 해줘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위험하다 주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좀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이 도표를 보시면 빨간박스로 친 게 시장이 최초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점이거든요 2024년 6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는데 금리 인하 시점도 중요합니다만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한 75bp를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은 보통은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금리를 못 버텨서 경제가 고꾸라지니까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갑자기 금리를 팍 내리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럴 시나리오가 없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경제가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유가나 이런 말씀하신 식료품 가기 때문에 코스가 틀어진다 이러면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에 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FOMC가 지나고 나와봐야 알겠지만 파월이 지금까지는 물론 서비스업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있는 유가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려 섞인 증시의 반응도 저희가 주시를 해야겠고요 단계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일단 점막을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증시를 굉장히 잘 맞춘 투자의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도 있지만 또 한 분이 바로 캠피셔라는 분인데 올해 점막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반기는 캠피셔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반기보다는 좀 길이 울퉁불퉁하겠지만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캠피셔가 올해 제일 잘 맞추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올해 신들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작년 10월부터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상승만 예상한 게 아니라 성장주 위주로 오를 것이다 특히나 멀티플이 높은 주식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이렇게 실현이 돼서 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올해 적중률이 높은 분인데 이분이 또 올해 4분기 올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가지고 올해 잘못 춘 분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시장이 캠피셔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회의주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 그래프가 이제 이 시장의 센티먼트라고 하죠 시장의 이제 감정을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시장의 감정을 나타내는 사이클인데 뭐 이런 얘기가 유명한 주식의 금원이 있습니다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성장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이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는다 근데 캠피셔가 봤을 때는 염세주의는 이제 벗어났다 염세주의가 가장 반등이 빠른 구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벗어났고 이제 회의주의 속에서 지금 성숙이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염세주의 속에서 벗어나는 그 구간만큼 상승 강도가 세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로는 이제 염세주의에서 회의주의로 넘어갈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의 공포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캠피셔가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금리에 대한 공포가 많이 줄어들었다 금리를 제일 무서워했는데 시장이 금리가 경제에 많이 영향을 안 미치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금리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친다 금리가 경제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금리 인상이 시장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한 건가요?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착 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원인이 그거거든요 연준이 올리는 금리는 단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돈을 빌리는 금리인데 한마디로 예금금리라고 볼 수 있죠 예금은 이제 은행이 고객들한테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건데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이 줄 돈은 많아지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셨듯이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와 3개월 금리 차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금리 이제 장단기 금리가 꺾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물은 은행이 대출을 하고 받는 대출금리고 3개월 금리는 은행이 예금해주는 예금금리인데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이 대출 안 하거든요 은행이 지갑 닿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제에 돈이 안 흐르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이 공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게 보시면 이제 예금금리랑 3개월 금리를 나타낸 건데 원래는 예금금리가 3개월 금리를 따라가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예금 평균 금리가 0.4%입니다 지금 3개월 금리는 5%를 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예금이 지금 미국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은행들이 지금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보다 예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4,5%씩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금리를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낮게 주고 근데 대신 대출 금리는 높게 받으니까 대출은 비싸게 해주고 예금은 싸게 주고 이러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괜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CPI와 대출 증가율을 비교를 한 건데 CPI보다 대출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까? 깐마디로 물가 상승률보다 대출 증가율이 높다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실질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출이 계속해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캠피쇼는 이걸 보고 봐라 이게 연준이 금리 올려도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대출을 늘어나고 계속해서 경제 문제없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캠피쇼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4분기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물론 급격하게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흐름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은행 이야기를 해주셔서 연준에서 파산된다, 파산론이 불러이르고 있습니다 적자 상태가 심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 정말인가요? 네,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냥 지역은행 파산한 것도 이렇게 시장이 쇼크를 줬었는데 연준이 파산한다고? 근데 이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미국에서 소위 구루라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레이달료가 이 얘기를 최근에 꺼냈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연준이 지금 연준도 돈을 법니다 연준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파워 월급 주고 이런 거 비용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재무부에 송금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연준에서 재무부로 보내준 송금액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거티브로 떨어졌는데 그러네요 그 이유가 이 연준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권은 예전에 낮은 금리로 발행한 이자 채권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연준의 돈을 예치한 지급 준비금을 예치한 은행들에 주는 이자는 많아져가지고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적어져서 연준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은 이겁니다 연준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오면은 또 금리 내리고 연준이 또 돈을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 완화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연준이 한계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죠 아까 지금 보셨듯이 적자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가 GDP 대비 재정적자랑 GDP 대비 연준의 채권 보유율을 나타내는 건데 특히 이제 오른쪽 GDP 대비 연준의 채권 보유 비율을 나타내면은 보면은 거의 뭐 이게 5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의 채권 보유가 그러니까 적자도 이례적으로 많이 봐 채권도 이례적으로 많이 들고 있어 여기서 연준이 더 채권 사주고 돈을 찍을 여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이 다음에 돈을 풀 때는 좀 한계에 와서 한계에 봉착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대공황 같은 이런 끔찍한 굉장히 경기침체가 벌어질 거다라는 주장인데 캠피션이 이에 대해서 연준이 파산할 일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파산할 일은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한데 유가입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95달러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경기는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캠피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아무리 봐도 유가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피션은 아니다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 네 뭐 캠피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긍정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감사한 시도가 있었거든요 캠피션을 보기에는 유가가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추세가 바뀌지는 않았다 감산 시도로 추세가 유의미하게 바뀌기는 본인이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유가가 설사 100달러를 넘는다고 해도 시장 모두가 바라는 소프트렌딩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건데 과거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파란색이 유가고 주황색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거든요 이때가 당시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유가가 1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성장 굉장히 잘해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도 경제성장을 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소프트렌딩에 크게 지장을 안 줄 것이고 그리고 또 과거와 달리 이 에너지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조업 비율이 컸으니까 이 에너지 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컸고 그만큼 유가가 경제 중 영향이 컸는데 지금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유가가 경제에 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캠피처 같은 경우는 유가가 그렇게 걱정거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으신 거네요 캠피처 같은 대가에 반대하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가가 단순히 에너지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유로 여러 가지 만든 거냐 이 옷도 사실은 기름으로 만드는 거고 이 플라스틱도 사실 기름으로 만드는 거고 이런 들어가는 재료비가 비싸지게 되면 지금 아까 이 그래프가 PC에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눈 거거든요 파란색이 서비스 물가고 빨간색이 내구제고 비내구제가 초록색인데 내구제는 비내구제는 한마디로 이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가격의 상승률은 2021년도 4월에 정점을 찍었다가 이미 떨어져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만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다시 꺾였던 이런 내구제나 비내구제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일단 캠핑쇼께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하지만 연구원님께서는 또 유가가 그래도 우리가 입는 옷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곳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향을 저희가 피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캠핑쇼 투자의 대가 언제까지 이 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가요? 이분도 당연히 그래도 언젠가 내려가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항상 한 얘기가 있거든요 나는 3개월에서 30개월까지만 예측한다 그 이상을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인데 내가 예측하는 10개월, 3에서 30개월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그 한마디로 24년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얘기지 않습니까? 24년까지 상승이 이어진다니 그래서 24년까지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캠핑쇼는 지금의 상승이 굉장히 세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락장에는 항상 구조조정이 따라오거든요 구조조정이 끝나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요번 하락장에 어떤 구조조정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뭐 지역은행 사태 같은 것도 있었긴 합니다만 뭐 갑자기 금융위기처럼 무슨 줄도산이 있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조조정이 안 찾아온 건가? 경기침착 오면은 정말 하락장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건가?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캠핑쇼는 아니다 이미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2021년 이때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게 엄청 열풍이었잖아요 엄청 열풍이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품들이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 연도별 ETF 상패의 추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22년, 23년 상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ETF에 근데 이런 상패된 ETF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ETF, NFT ETF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시장의 거품 같은 부분들이 이미 거쳐졌다는 거죠 그렇게 거쳐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뭐 최근 사라짱이 들어오면서 뭐 스타트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타트업도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도 정리가 되면서 이 시장은 이미 구조조정을 마친 시장이고 구조조정을 마쳤으면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캠피셔는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거품이 꺼졌다라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AI에 대해서는 캠피셔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NFT만 아니라 AI도 살짝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 또 이거 대가의 발언에 반대해가지고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제가 뭐 또 AI 쪽이 또 백그라운드기라도 해서 편향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는 이게 좀 하나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으로 발생된 유의미한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아직은 거품이 꺼지고 말고가 아니라 이제 아직은 바뀌려면 이제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엔비디아 앞에 줄 서가지고 좀 GP 좀 주세요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여러 가지 막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장에서 보면은 오늘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 네 뭐 TSMC 이슈 때문에 그게 이제 필라데피아 지수 영향받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이 수급이 과열된 측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 엔비디아 재고 같은 경우도 재고가 이거 뭐 수요가 탄탄한 건 맞는데 너무 급격히 쌓인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다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캠피셜 같은 경우는 그럼 결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캠피셜 뭐 성장주를 한마디로 계속해서 들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냐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이제 S&P 500 주가거든요 S&P 500이 본인이 봤을 때는 정고점을 뚫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자로 전환돼서 정고점을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판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손실 회피 편향이 있지 않습니까 손실을 피하고 싶은 편향이 있기 때문에 본전치기라고 하다가 하고 싶어서 이때 파는데 이때 절대 팔지 마라 오히려 정고점 도달하면은 더 들고 가라 라고 하면서 이런 통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고점 도달 이후에 이 수익률이나 상승기간이 어떻게 됐나 라는 건데 이제 뭐 결론은 보시면은 이제 정고점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이후까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18%였습니다 중간값은 41%, 47%였고요 그리고 상승도 한 40, 정고점을 도달하고 나서 한 45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이 지속됐고 중간값은 33개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가 뭐 진정한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캠피셜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뉴스가 들리고 막 상승 지속되면 불안하겠지만 성장주 사서 그대로 버텨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여쭤볼게요 성장주 안에서 캠피셔가 가장 유망하게 보는 기업도 특별하게 있어요? 네 캠피셜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을 자주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뭐 IT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 럭셔리 주식이라고 하죠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명품 주식도 굉장히 좋다 이 기업도 이제 굉장히 불황을 타지 않고 멀티플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럭셔리도 추천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주 안에서도 멀티플이 높고 그리고 명품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연구원님께서 투자의 대가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좀 너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분은 업라이즈 이윤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